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오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설날이기도 해서 눈놀이! 눈놀이를 눈놀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신문을 한 번 정해보자고요! 저희가 설날이니만큼 저희끼리 세뱃돈을 교환하기로 했거든요.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은 사람이 서열이 가장 높게 왕이죠!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파란색을 해야 된다. 혹시 도랑만 하면 되겠어요? 적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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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사랑이! 하거라! 예! 5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배고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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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같은.. 두 번째! 옷이.. 너 어차피 돈 아웃다! 민우 청중이! 맞으십시오! 헉! 걸! 걸! 헤이 유퍼 걸! 헤이 유퍼 걸! 드라드라드 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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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지금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더 어떻게 해주시죠. 저거 저거 좀 좋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약간.. 약간 스쿠르바! 스쿠르바로! 스쿠르바로! 오! 자 저거 좀 줘보거라. 예예예 나으리. 예. 고맙다. 너 참 재빠르구나! 영광입니다. 다음에 너가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도다. 저 나무꾼같은 이라고.. 진짜 나무꾼이다. 당연히 줘야지. 나으리 간다. 믿사옵니다. 이게 뭐지? 두 개 나으리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다시 가겠도다. 오 미안합니다. 걸! 걸 두 개.. 내가 원래는 딱 머리 왔어. 자 봐봐. 이걸로 이따 잡아. 걸 했어. 그리고 업어. 업어서 유스 가는 거야. 아 잠깐만.. 나으리.. 나으리 해. 장다리. 오게 걸! 돌이킬 수 없다. 아냐아냐아냐아냐. 나으리가 아무리 바보같은 판단했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뭐라고 했냐? 청명하십니다 형. 자 출발! 걸! 아 한 번 더 걸! 거 빨리 하거라! 네이노! 나오지도.. 걸 걸 걸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잡을 것인가? 잡아먹었습니다 형. 저것도 한 번 쳐 보겠습니다. 네이노 그 카메라에 나오지도 않는다. 거창 더럽게 까부는구만. 너! 저희 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형! 아니야! 걔 걸 중에 한 개는 없애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저기는.. 자 갑니다. 하나 둘.. 잡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고 한 번. 네 잡고 한 번 봐야죠. 잡고 한 번 봐야죠. 그냥 또 걔 나오고 걸 나오면 다 잡는다. 가자! 하나 둘 셋!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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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유시다! 콜! 나이스 콜! 나이스 콜! 괜찮습니다! 그래 고개골! 그거다! 아니다 아니다! 잠시만! 조용히 하시라고!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잘 수 있겠죠? 유 잡을 수 있겠죠? 절대 안 나! 유 잘 잠나! 봐봐! 유수 안 나와. 개 잡아! 개!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라! 도! 백도! 백도! 아이고 백도가 나왔네. 오! 백도 백도! 백도 백도! 하고 잡고! 제발 파티 댈게요! 제발! 손님! 밀어 밀어! 오! 개! 너 배고파, 전사! 나이. 뭐가 나오든 우리나 하나, 나 여기는 큰 조자가 나와야 좋습니다. 무조건 큰 거 나와야 좋습니다. 큰 거 갑시다, 나흘이. 빨리 하십시오, 하십시오. 도 나왔어. 오케이. 얘를 알면 안 해. 형, 얘를. 이거 나가는 게 나아. 이게 나가는 게 나아.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 하나, 도다. 이거 힘드네. 육셀 뽑아라, 육셀 뽑아라. 도, 왔어. 도. 저희 지금 뭐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갑니다. 네. 오케이. 자, 가져오라 네이놈. 나는. 아이고. 라인 자원한테 다쳤단 말이다. 이놈을 매우쳐라. 저거 오늘 먹었더라고요. 네 verschied나 드 veramente? 현재 들어간 거 2개, 한 개 들어왔습니다. 게 나으면 더 좋습니다. 육! 육! 나는 약간 비리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대한 소세지처럼 만들었어요? 개도 좋습니다. 개는 하자, 뭐 하자. 개! 도! 난 널 믿어! 일단 잡아, 한 번씩 잡아. 우리 귀를, 귀를. 악! 귀가 들었다. 이미 틀렸어. 이미 틀렸습니다. 크라스! 와! 아, 너 좋도다. 거리나보네! 아이고! 거리나보네. 아이고! 가져오거라! 예! 가져오거라! 예, 예, 나으리. 얼른 가져오거라! 이기가 있겠습니까? 얼른 가져오거라.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너무 믿는다. 왔어! 오! 오! 뭐야? 뭐야? 이게 나다. 이게 바로 나란 말씀이시니까? 지금,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나다. 사랑은 못다, 못다, 못다. 가서 거리나보네 잡으니까 너가 거리나봐야 돼. 거리나보네 잡아. 아, 형님. 아니다, 나으리. 가자, 나으리. 아, 형. 아, 형.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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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이렇게 해서, 형, 형. 아, 형. 근데 여기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아, 형. 아, 미리네. 아, 안돼, 안돼. 오! 오! 아이템. 오! 오! 뭐 두번. 뭐 두번. 뭐 두번. 뭐 두번. 뭐 두번. 뭐 두번. 나이스. 아 봐줍시다 뭐 걸 나와 글쎄 나올까 왕이 그러면 어떡하오 개 개 개 개 잡았습니다 아 마지막에 잡히네요 포기 있습니까 흰 수건 가져가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야 끝났다 재미로 가자 만약에 던졌는데 도가 나왔다 그럼 그냥 기회 한 번 더 줄래요 좀 재밌게 하려면 4번 던지게 해줘야 돼요 3번 시작 도 나오면 따라갈 수도 있어 쟤네 들어가는 보장 없잖아 기회가 더 생겨 사회자 양반이 아주 공정적이다 뭐가 나오면 기억할 수 있잖아 도 나오면 한 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도 나오면 그냥 드릴게요 아 또 신내린 거 아니야 지금 6개 중에 3개만 나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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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에 이거 알잖아 이거 센스에게 알아서 이때 딱 딱 한 손 쓸어놓으신 채 이거 알죠? 지석이 표정 우리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파 표정도 해야 된다 세트 우와 이건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편하게 해 오케이 나 그냥 이거 가져 재밌게 오케이 나 그냥 이거 가져 재밌게 도 도 도 도 도 백도도 돕니다 오 윤 괜찮아 좋아 가져오거라 일단 간다 그런데 걔만 안 나오면 돼요 근데 우리 턴 언제 오냐 빨리 해라 계 계 여기 여기까지가 뭐야 가자 간다 도로buat 오케이 오 할 말 안돼 나 걸 나오면 돼.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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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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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윗 나오면 잡습니다. 윗 나오면 너네 잘 죽을 줄 알아요. 윗. 윗. 나왔다. 걸. 걸. 개 나오면 큰일 나요 이거. 걸까지는 괜찮아요. 걸까지는 괜찮습니다. 도가. 백두! 백두! 아, 형, 형. 형, 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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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습니다. 잘 맞습니다. 나이가 내. 한 개 나왔어요. 한 개 나왔어요. 한 개 나왔어요. 대척하자. 대박. 졌어. 준준하우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백두! 백두! 제가 여기서 제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 제안. 제안이 들어왔어. 제안이 들어왔어. 도랑 걸 나오면 한 번씩 더 가야죠? 오케이. 도랑 걸. 두 걸 한 번씩 더. 아! 아, 준준하우리. 도다. 걸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게 두 번 더. 승진한 한 번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원작을 해요? 한 번 더. 도가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윗 씨 나와야 이게 한 번도 안 놓치는 건가요? 근데 두 번 더 있습니다. 일단 윗. 와! 이 팀의 역종이. 오, 절차. 아직 두 번 더 있어. 아직 두 번 더 있어.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야? 도가 하겠습니다. 아직 두 번 더. 뭐야! 아, 도가 나왔네요. 아, 도가 나왔네요. 오, 절차. 오, 절차. 맞아. 도땜에 한 번 더 하는 거고. 형, 그냥 마지막으로. 어, 뭐가 나와야 되지? 개 이상만 나오면 돼요. 개 이상만 나오면 돼요. 개 이상만 나오면 돼요. 개만 안 나오면 돼요. 도가 나오면. 백도, 백도. 도다! 도다! 도다님, 도다님, 도다님. 도다! 도다! 눈부 나오면 끝나면 다 경일 거예요. 도의 장만 맞습니다. 백도 나와라. 저는 승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둘한테 맞을까 걱정입니다. 오. 자, 우리 다 같이 눈나볼까? 우리 다 같이. 다른 시간에 눈뜨자. 하나, 둘, 어, 나 진짜 눈뜨려.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둘, 셋! 도다. 하나, 둘, 셋! 도! 근데 도 나오면? 도 나왔어. 아니, 도 없어졌어. 없어졌어. 너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도 자 나올 게 끝입니다. 도. 잠깐만 좋아야할 수 있을 Sect. 도나 백도. 도난다, 지금 되가요. 간다rule! 골라, 끝났습니다! 이거 끝났습니다. 오오오오오. 키heidaan weit트.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은 승부가 다 끝났습니다. 음악가 깔끔하게 해婆 OK. 쥐는 더더는 인생이라 쥐는 저쪽 나라로 이사가면 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쥐는 더더는 겁니다 가버라 이리 오게라 이리 오게라 이리 알겠습니다 다 필요 없다 네 이것들 독토마 팀 승리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면 되나요? 네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리온오버와 함께 새해를 시작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항상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도 모두 다들 잘 되시고 저희도 올해는 조금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는 올리온오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리온오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